심신에 평온이 올 거다 이 언니가 또 시험의 달인이잖아 오, 고마워라 오, 오야 근데 너 이번 시험 어디였지? 이번엔 충남이랑 경북 지방 공무원 시험 2박 3일 3일이나? 야, 벌써 심심한데? 오빠, 경, 경, 3일 가지고, 응? 응 자, 조회로운 아침이야 야 나 시험 보러 안 갈까 봐 3차도 2학교를 따는 게 싫다 전화 본 친구를 소개하려고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야 이슈 이슈 안녕 얘들아 오늘부로 2학년 1반에 전화가 온 강현일이야 잘 부탁해 이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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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이슈 이슈 한글자막 by 한효정